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2분의 1, ab, sin, c가 되겠지. sin, c는 얼마. sin, 2r분의 c지. 4r분의 abc가 안나와. 그래서 이거 증명됐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겠지. 1, abc가 안나와. 그럼 r과 s 바꾸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a는 2r, sin, c지. a지. 2r, sin, b. 2r, sin, c. 그래서 이렇게. 2s는 4r분의 8r3제곱.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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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psi, c가 되겠지. 네. 왜요? 여기 dps입니다. 아. 그럼 2r제곱나왔나. 그래서 이렇게. 이것 다 분식되는거지. 이렇게 해서 r은 2s over abc. 여기 오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거지.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거지.